안녕하세요. A2장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예제소스 2-3은 우리 교재 46쪽에 보면 실습으로 나와있는 문제예요.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서 원의 넓이와 둘레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했을 때 어떠한 변수, 상수가 사용되는가 그걸 보자 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아직 익숙하진 않잖아요. 프로그램 코드가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가 딱 등장을 해서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꾸 프로그램 코드를 눈에 익혀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프로그램 작성할 때도 아 그때 이런 식으로 썼지 그러한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드를 자꾸 눈에 익숙하고 직접 입력해서 실행해보고 이런 걸 자꾸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샵, 인클루드, 인티저, 메인 해가지고 중과로 닫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먼저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턴 들어간 다음에 중과로 닫고 요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면 메인 앞에 int라고 되어 있죠. int는 정수를 의미합니다. 정수값. 그래서 리턴 다음에 0이라고 썼죠. 0이 소수점이 없죠. 정수를 써줘야 돼요. 우리 이제 뒤에 가서 함수라는 걸 배울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0이라고 쓴 이유는 여기 int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정수값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0 말고도 정수값 많죠. 100이라고 써도 되고 300이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76 다 써도 됩니다. 정수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반지름을 입력해서 원의 넓이하고 그러니까 면적하고 둘레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변수가 무엇인가 그 변수를 한번 식별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 수를 이용해서 사칭연산의 결과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겠네요. 반지름 저장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계산할 거냐면 면적과 둘레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의 면적에 계산되는 거죠. 반지름 저장해야겠네요. 면적은 저장해도 되고 계산해서 그 자리에서 출력해도 되고 둘 다 상관없었죠. 우리 앞에서 해본 것처럼 왜냐하면 원의 면적을 출력하라 그리고 더 이상 없잖아요. 면적을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역시 반지름을 가지고 이제 둘레를 구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레를 계산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거 면적이라고 썼네요. 둘레입니다. 그래서 둘레도 역시 계산해서 출력하고 나중에 쓰이지 않죠. 변수로 선언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 선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이렇게 인티저 r이라고 해서 정수 형태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원의 면적과 둘레를 구할 때는 우리 원주율을 사용하잖아요. 3.14 라고 하는 원주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자리수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float 라고 줬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소수점이 있는 형태는 기본으로 배정도, 더블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소수점이 있는 수는 실수로 생각하고 우리 실수하면 float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float로 여기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를 저장하려고 하는 변수는 소수점이 있는 값들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지름을 입력받고 계산하고 계산하고 출력해야겠죠. 설마 출력하고 계산하고 계산하고 입력받아야 된다. 이런 순서를 생각하시는 분 없죠? 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 순서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반지름, 반지름을 우리가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반지름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구나 면적과 둘레를 계산하고 바로 계산된 값을 출력해야겠구나 이 순서를 정확히 나열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입력, 그럼 이 화면에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이 바로 여기 R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의 면적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책에 47쪽에 보면은 수식을 두 개를 바꿔서 썼어요. 11번과 12번 라인에 원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인데 제가 2파이 알로 해놨죠? 이게 학교가 졸업한 지 오래되니까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 공식은 외우는데 이게 면적인지 둘레인지 자꾸 헷갈리네요. 여러분 저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이제 면적을 구하는 수식이고 얘가 둘레를 구하는 수식이에요. 각각의 값을 계산해서 이 안에다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화면에 출력할 때 원 면적, 이거는 쌍땀표 안에 있으니까 문자열 상수죠?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 둘레라고 화면에 그대로 나오고 역시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이 나오겠죠? 정말로 그런가? 그리고 여기 수식에서 왜 이렇게 float라고 써줬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작성해 놓은 소수 파일을 제거하고요. 소수 파일 추가 새 항목 눌러주시고요. 파일 이름을 ch02ex02로 이름을 정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입력하면 되겠죠? 제가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놨어요. 보면은 입력을 다 마치고 이제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버그 솔루션 빌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완성이 됐지요? 컨트롤 F5 눌러서 반지름을 입력해달라 라고 했어요. 반지름을 O라고 입력했더니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가 계산돼서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네, 여기서 지금 변수 선언했고 반지름 입력이라고 화면에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커서 깜빡 됐었어요. 그 이유는 C인 키보드로 값을 입력해달라 라는 거죠. O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지만 컴퓨터가 알아듣는다 라고 했습니다. 엔터 딱 치면은 그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입력한 R 곱하기 R 곱하기 3.14를 해서 이 에어리어에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할 땅을 해줬고요. 이거는 이제 2 곱하기 3.14 곱하기 R, R에 저장된 O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ircumference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원의 면적이라고 화면에 그대로 나왔고 변수에 저장된 값이 나왔고 원둘레라고 문자열 상수 그대로 나왔고 저장된 값이 그대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필요로 한 변수가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 적절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Float라고 쓴 이유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결과 값이 들어가는 변수가 Float죠. 그런데 계산에 사용된 변수는 뭐죠? R, 정수죠. 3.14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소수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더블로 알아들어요. 더블. 정말로 그런가? 이 앞에 있는 Float를 한번 지워보고요. 디버그에서 솔루션 빌드 수행합니다. 그럼 여기에 분명히 컴파일은 성공했는데 경고 메시지가 나왔죠. 경고 메시지를 더블 클릭해보면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봤더니 더블에서 Float로 변환하면서 데이터 손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더블하고 Float는 둘 다 소수점이 있는 상수예요. 그런데 Float의 크기보다 더블의 크기가 즉, 표현 범위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 이제 기본 자료용 하면서 Float하고 더블에 저장되는 그 바이트 수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건데 더블이 훨씬 더 커요.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게 되면 얘는 더블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하고 정수하고 더블하고 계산이 돼서 결과값이, 이거의 결과값이 더블이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연산을 할 때 연산하려고 하는 대상의 자료용이 다 똑같아. 그럼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료용이 다를 때에는 큰 곳으로 결과가 가요. 정수형보다는 더블, 우리 배정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배정도형이 자료형 범위가 더 커요. 그래서 이 결과가 배정도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해가지고 cArea라고 하는 이 면적이 저장될 변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변수가 Float죠. 그래서 Float는 배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정도가 Float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서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14는 Float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Float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 일시적으로 너는 실수, Float형 데이터가 되거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장된 값이 이제 정수하고 Float하고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Float가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정수와 정수가 연산하면은 결과는 정수예요. 그런데 내가 정수와 실수 또는 실수와 정수 상관없어요. 얘네가 연산을 했어요. 그럼 결과는 실수예요. 그런데 정수, 실수보다 더 큰 애가 배정도라는 거예요. 정수와 배정도가 계산을 하면은 배정도가 연산하면 배정도예요. 그리고 실수와 배정도가 연산하면 결과는 역시 배정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자료형을 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료형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료형이 다르면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련의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3.14,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해봤기 때문에 3.14가 실수 안에 들어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형을 바꿔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뒤에 가서 우리가 형변환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순서대로 나열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변수, 변수 누가 필요한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소스 코드는 뭐냐면요.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이제 프로그램 예제인데요. 우리 48쪽에 있네요. 48쪽에 보면은 실수하고 반올림할 자리수를 입력을 해서 반올림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4.576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어요. 34.576을 입력하고 2라고 그 다음 두 번째를 입력하면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이 값을 34.576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는 거죠. 소수 첫째 자리로 표시하여라. 그러면은 결과 값은 34.6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주어지면은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34.576과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표현할 것인가 이 두 개는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소수점 이하로 반올림 작업을 할 때 보면은요. 34.576에다가 두 번째 자리니까 여기죠. 여기에다가 이제 5를 더하는 거죠. 5를 더하게 되면은 34.576에다가 34.662가 되는 거죠. 626. 그렇죠? 그래놓고는 뒤에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에 계산된 결과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34.576 더하기 0.05를 한 결과 값 34.626이라고 하는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보면은 수라고 해서 34.576을 저장을 하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해서 소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겠다 이 값을 기억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중간에 발생하는 그 34.576에다가 더하기 0.05를 했을 때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임시라고 하는 이 변수를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4라고 하는 반복문을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34.576 더하기 0.05를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반복문을 썼어요. 이거는 우선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세요. 이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더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4.576을 입력하고 2를 입력했고요. 그리고는 이 계산은 뭐냐면 34.576 더하기 0.05를 해서 원하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결과 여기까지 다 수행하고 나면은 수라고 하는 변수의 34.576이 이제 34.6이 되게끔 중간 과정을 처리한 겁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반복문 더 배우고 나면은 이 내용을 좀 더 손쉽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수에다가 10을 곱했죠. 10을 곱했는데 몇 번 곱했냐면 이 n이 2일 때는 2일 때는 두 번 곱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34.576에 10을 곱한 결과가 수에 저장이 돼요. 얘를 한 번 해서 수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 345.76이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수의 값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345.76에 또 10을 계산한 결과가 수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변수의 3457.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57.6에다가 5를 더했습니다. 5를 더해서 이 수에다 갖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수가 3457.6에다 5를 더했으니까 3462.6이 되거든요. 이 값에서 여기 보면은 int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정수화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수를. 우리가 앞에서 float 3.14 했으면은 3.14가 배정도로 알아듣는데 그것을 실수로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정수이니까 아 저 실수니까 실수를 정수로 바꿔달래요. 그러면은 얼마로 바뀌냐면 이거의 결과값이 3462로 돼요. 그래서 3462를 다시 나누기 10을 했어요.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게 정수죠. 요게 요게 정수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10도 정수죠. 정수에서 정수를 나누면은 목을 구한다라고 했죠. 목 그래서 346이 요 임시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임시를 float로 바꿨어요. 그래서 수에다 저장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346.0이 되는 거예요. 346.0이 된 것을 나누기 10을 하니까 34.6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가 346.0으로 실수죠. 실수하고 정수하고 연산하면 결과는 실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몫이 아닌 34.6이 돼서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신 분은 이 과정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은 변수 어떠한 값이 필요한가 내가 입력하는 값 입력하는 값이 변수에 입력이 되고 어떻게 입력을 사용했고 수식이 이런 형태로 쓰이는구나 그리고 수식 맨 끝에 각 문장 맨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붙여주는구나 C 아웃 했을 때 문자열은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변수에 저장된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세요. 역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정했더래서 얘 누를게요. 소스 파일 추가 새 항목 ch 02 언더바 ex 얘가 02죠. 02 아 03인가요? 03 그리고 03에 가서 제가 입력도 해놨어요. 복사해서 붙이고 디버그 솔루션 빌드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요. 실수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34.3이랑 똑같이 한번 576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소스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세요. 그러면 34.6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게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기본 자료용이 무엇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배운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